안녕하세요 이것 때문에 안들릴 것 같은데 오늘은 짠 해물 즉석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SMR로 진행을 할 거라서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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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왠지 이것 때문에 잘 안들릴 것 같아서 시작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잠시만 줄어들려고 합니다 먹어볼까요? 소리가 감이 미칠까요? 아니 업무를 좀 쪼아야 될 것 같아 앞부터 맞으면 맛있네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고 했어 예전에는 가게 가서 한 번 더 보고 있어 내가 씌울게 한 번 더 씌울게 한 번 더 씌울게 한 번 더 씌울게 한 번 더 씌울게 잠시 까먹으실 것 같아 한 번 더 발라야 되는데 그런데도 먹고 있어 그러면 매운 거 먹어도 괜찮아요? 어 굉장히 자극적이다 한 번 더 발라야 되는데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막 2, 3학년 이때 밥을 먹다가 혀를 괴물은 거야 근데 좀 세게 괴물은 거야 되게 많이 아팠거든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더 아프잖아 그래서 너무 아픈데 근데 그날 고모가 오셨나 그리고 탕수육 시켜준다고 했어 근데 난 진짜 너무 아파서 아무 음식을 또 먹기가 싫었거든 근데 시켜달라고 했지 그리고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진짜 아파서 그게 또 탕수육 소스가 살짝 시큼하잖아 자극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니까 엄청 따가운 거야 자극적이잖아 그래갖고 다 이렇게 한 입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계속 이러다 보니까 좀 둔감해져서 다시는 막 먹었어 역지가 보통의 역지가 흔한 그런 의지로 오늘의 자기가 됐군요 잘 먹는 자기가 됐군요 잘 먹는 자기가 됐군요 근데 그때는 탕수육이 지금처럼 흔한 음식이 아니었어 아 그랬나 아 그러니까 뭐랄까 뭐랄까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지 90년대 아니야? 그렇죠 90년대죠 90년대 대박 낙지가 나오고 있었겠어 아 그렇지 약간 뭔가 괴물 같기도 하고 어 여보 거기 갖다 줄까요? 진짜요? 네 여기서 근데 탕수육 기림낙지인데 머리는 조그미만하다 되게 이상하다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 저기 그거 알아 뭐야? 오징어 다리가 열 개잖아 어 그중에 두 개는 길잖아 그 두 다리 아 그거 거식이라는 거? 어 중에 하나는 성기를 네 아 우리 오징어 성기를 먹고 있었던 거야 어 달인테크 역할을 하는 거겠지? 겸사겸사 이거 나 붙었어 이건 뭘까? 약간 무슨 조개살 조개살 같은 뭐야 조개살 같다 뭔가 콜베이 같은 그런 맛이다 뭐지 그런 거야 왜 찬뽕 안에 들어있는 응 잘 바로 먹을래요 여기 여기 고춧가루 나는 오늘은 조금 음미하면서 먹어야겠어 왜 지금까지는 음미하지 못했어요 아니 맛있게 먹었는데 잇몸에 혈 포인트가 있으니까 귀에서 조심조심 잠깐 할부질바라고 먹을래 아니 왜 그게 더 싫어 왜 상처가 났지 맛있다 아 쫄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응 경기도 썰어 얘랑 부숴 먹을래? 어 이따 비벼 먹을때 먹어야지 않나? 어 알았어 먹고싶으면 먹어요 맞나? 이따가 자기가 맛있게 해줘 그럼 네 욕심쟁이 아니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그래요? 나 이런 거 먹으면 면이 그렇게 좋더라고 라면같아 사리가 좋아 나도 떡볶이보다 면이 더 좋아 떡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는 하나 좋아 짠맛을 좋아하나봐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떡볶이에는 조금 싱겁잖아 그렇지 새콤달콤 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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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꼴뚜기왕자 머리가 느낌이나고 있어 꼴뚜기왕자 자기잖아 내가 꼴뚜기야? 왜? 내가 꼴뚜기왕자 잘 맞잖아 난 너네한테 내가 뭐 사진 보내주고 그랬잖아 그 들리는 그 꼴뚜기왕자 자기를 욕하는건 아니고 그 닮은게 꼴뚜기왕자라고 못났다는게 아니라 왜 그런거 있잖아 약간 느낌이 비슷해? 어 베네티컴버빈치 그사람 셜록 베네티컴버빈치 약간 엄중거랑처럼 생겼잖아 몰라 그사람도 언제 몰라 아무튼 약간 박진영이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닮고 그런 느낌으로 알았어 아무튼 좋은 느낌은 아니라는거 알겠어 응 근데 뭐 그래도 황자인데 뭐 한 별의 황자인데 아니 약간 뭔지 모르게 뭔가 닮았어 알았어 내가 하루 되면 말해줄게 야 이거 꼴뚜기왕자 좋아해 귀엽잖아 응 꼴뚜기왕자 부하도 있어 부하도 데리고 다녀 машине 크흐흐흐흥 아 Banana 왜이렇게 양이 적은거 같지 그래도 많이 먹었나 2인분이라 그런거 아니야? 1인분? 2인분이라 그런가 보다 3인분 먹어야 되는데 그치 3인분 먹어야 되는데 그치 3인분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 밥이 남았어 국물이 많으면 밥을 더 많이 비빌 수 있지 아쉬워 더워지잖아 난 잔게 좋단 말이야 졸이면 되지 맛은 놀이인가 그게 잘 봐 일단 비비고 졸여 그냥 바라먹어도 한 친구 근데 살짝 비비면서 졸이면 골이 비비를 그래요? 네 온갖을 조금 건져내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왜 이런게 하고 싶을까 이거 하는 동안 한 숟가락 더 먹을 수 있는데 얘가 더 잡아주세요 이 아름다운 형 이 압력이다 공합이 좀 싱싱한거 같아 아 그래? 다 붙어있잖아 아 그러네 별로 안 싱싱한거야 너도 되게 밖에 없는데 중국집에서 뭐 벌어져있지간 벌어져있지 않는건 진짜 위험한거 너구리 너구리가 물었어 너구리가 물었어 또 먹으려고 요거 드세요 제 거울 다 있어 콩나물에 먹었어 이거 뭐야 두개야 이거 두개야 이거 돼야돼 이제 드세요 네 네 여기 튀김도 맛있으니 맞아 왜 안 살았어 왜 안 살았어 왜냐면 사과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튀김은 맞다 지금이었으면 눅눅히 얼굴이 없었었죠 맞아 역시 예상한테도 늦게 졌어 얘기가 그치 응 왜 살찌는지 알겠어 맨날 야식으로 먹으니까 그래 맨날 야식으로 먹으니까 그래 야식이야 저녁이지 저녁인데 야식이야 양보하지 않아 너무 맛있어 즉 응 응 럴레 호출 Champagne 오 엥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국물 엄청 맛있다 그치? 응 여기다 밥필시고 윌킹 뿌려서 먹으면 끝나네요 아 괜히 과자 먹었네 이거 먹어봐 왜 어 물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 괜히 과자 먹었네 으흠 으흠 웃은 바람은 한번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 진짜 맛있어 새벽에 라면 냄새가 솔솔 나더라 돼요 고마워 네 야채가 뭐지 이거? 야채? 그런 거? 깻잎? 깻잎이야? 진짜 맛있다 아까 깻잎 있는 걸 봤어 이게 좀 깻잎이 상큼하잖아 그치? 아까 깜짝 입이 상쾌해졌어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박 국물이 값이 달고 맛있어 깻잎만 먹고 피합시다 마지막 넣지를 담았어 내가 이렇게 담아놨다고 했다 아 뭐야 이 회사 안창이 따뜻한 거 먹고 될 맛있는 거 얼른 먹고 팝틱이자 들어있다 다음날 결정 팝틱이 다음날 결정 너무 깨날 놔봐요. 너무 깨날 놔봐요. 너무 깨날 놔봐요. 맛있어.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너무 그래. 비벼 괜찮아요. 이렇게. 어, 기분 해보세요. 됐어 살짝 누룽지처럼 됐어 그게 맛있잖아 천천히 먹어 잠시 잘 그러는 거 안 지켜 여기다 하자고 지켜 뜨거워 뜨거워 어우 진짜 맛있다 국물이 정말 그치? 해물이야 해물 그 야채가 더 맛있는 거 같아 그 야채 떡볶이보다 맛있는 거 같아 해물이 그 약간 뭐랄까? 그 주꾸미 1탕 100에서 먹는 그 수준의 볶음밥이야 어 약주도 한 마리 들어갔으니까 비슷하겠지 어 그러네 머리는 주꾸미 같았다 그치 너무 따뜻하고 잠시 맛있더라 그치 사은 아카랑 파입니다 시원한 아카랑 아 이거 봐 안 뜨거워 맵다 요즘에 튀어 가운데가 완전 뜨거웠어 뚜껑만 식었어 그래서 이렇게 시켜줘야지 맥쳐서 이런걸 자기가 왜 못하는 줄 알아? 천천히 먹어버렸대서 그래 그럼 그러면 알아서 이거 있잖아 빨리 먹으려면 효율적으로 시킬 줄 알아야 돼 이거 먹으면서 밥을 이렇게 시키는거야 응 참 자기딴거는 멀티플레이가 안되는데 이거 멀티플레이가 엄청 잘되네 생소를 위한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김 만든 사람은 싹 줘야 돼 대신는 안되죠 자기 김치니까 어 힌트가 나간다 그거죠? 저번에도 문제됐잖아 어 김두가 만든건지 아냐 어 김 너무 맛있어 어 이런거 맛있는데 그래도 Bless 랩 더 düşün 저기 values ollo Ellis 제가 먹을 수 없는 거 같은데 자기 입이 벌써 많이 나와있어서 자기 입이 나왔어 굿이에요 여보 여기 계란 있어요 계란 여기도 있어 여보 여기 계란 아 진짜 문장 빠졌네 이거 저기 뭐요 다 먹었어 먼저 먹으라고 한 번 더 먹었는데 맛있는데 먹으러 가고 바로 먹으러 가고 겨우 웅 웅 웅 웅 웅 웅 뜨거워요? 뜨거워요? 먹고 싶은데 간났어? 뭐?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소주를 한잔 먹고싶어 소주? 껍질이 왜? 몰라 먹을래? 있어? 그럼 뭐 위스키라도 줘요? 아 위스키도 안 어울릴 것 같아 아니 여기에 소주가 어울리는 것 같아 한동 소주 갖다 줄까? 40개 아니요 금홍고량주 다음에 해물떡볶이 먹으면서 한잔합시다 소주가 자기는 그런거 쓰러갔나? 네 맛있는거 먹으면 술 안먹고싶어? 응 맛있으니까 뭐 먹고싶어? 근데 느끼한거 먹을때는 좀 센 술 좋아서만 하자 나는 뭐 먹다가 생각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술만 생각나는 데가 있지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게 어울리는 걸 먹고싶어 되게 어울리는 걸 먹고싶어 근데 많이 너무 먹었거든 가래먹으면 꼭 맥주 먹고싶어 그런거 아 그래? 가래랑 맥주가 어울려? 어울리지 맥주가 어울려 가래먹을때는 맥주만 한잔시켜야지 인도에서 그렇게 먹어? 아니 1분간 1분씩까지 특히 어 오늘은 어 고양이가 출동할 수 있을까보다 고양이? 왜? 제가 계속 나오고있거든 내가 텐티로 들어가려고 하잖아 먹는거에 정신팔려고 하자 어 고양이 출동이 너무 낫지 앞머리도 제대로 안팔리고 항상 많은 데모 주먹은 상 많은 데모 한복음만 마셔야지 한복음만 마셔야지 말 안마셔야마셔 흘러흘러 полов 하 어때? 어 어 조명 το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끝났어 대박 피고다 대만족 대만족 역시 오늘은 해물 떡볶이를 먹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